한우 쳐먹은 거, 스테이크 먹은 거, 나 밥 굶고, 나 아껴 쓰고, 나 군상 떨면서 모은 돈. 쟤는 한순간에서 그게 인간이야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, 선생님. 뭔데, 뭔데? 선생님, 혹시 사기를 좀 많이 당해보셨나요? 쩝쩝쩝. 내 얘기하는 거지, 지금. 옛날에 사업할 때 너무 많이 당해. 지금도 당해. 이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도 잘 알고 계시겠어요? 너무 잘 알지? 알려주시죠, 선생님. 자, 여러분,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. 지금부터 썰을 풀겠습니다. 자, 사기를 당할 때 운기를 보면 손재수, 사기수. 그리고 이게 내 신년의 운에 이미 나와. 그리고 인간 조심해라. 신년 운사 봤을 때 너 이거 조심해,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성향을 보면 오지랖은 또 지지게 넓어요. 내가 급해서 그래. 지금 여기 돈 나올 거 있으니까 내일 줄 테니까. 마녀야 얼마 줘봐 그러면 나도 준다. 나 많이 줬어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지랖이 넓고 일단 성향이 순해, 착해. 의심이 많고 뭔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차용증에 공증서감에 돈거래를 안 해. 그냥 그리고 또 사기를 당하는 확률을 보면 지인이 아는 사람이 하지.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, 당신은 투자를 하십시오. 1억 주세요. 미친놈이라고 그러지. 평소의 지인이고 친분 관계에서 되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계획성의 사기야.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재벌들, 좀 졸부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보면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아. 순수한 것도 있지만 무지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럴듯하게 썰을 풀면 다 넘어가는 거지. 그러니까 당하게 되고 이거는 작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내 운에서 당하는 운이 손재 씨가 들어왔으니까 손실도 오고. 근데 어떻게 피해가야 되냐. 일단 친절하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100% 사기꾼이다. 이유 없이 너 착해. 저는 경험이에요. 마녀야 너의 팬이다.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냐 이러고 얘기하다 보면 뭐 언니 1억 좀 빌려줘. 그때는 결국에. 어 뭐 아빠 사업 때문에 급해서 그래. 1억 빌려줘. 그래서 걔 별명이 1억이 됐어. 사실이야. 너 이거 보고 있지. 그것처럼 의도적으로 친절한 척 너무 다정하게 다가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누구와 친해질 때는 까칠하게 간을 한 달 이상 두 달 봐요. 두 사람의 의도가 뭔지 오늘 처음 봤는데 막 친한 척을 해. 뭐야. 경계하세요. 여러분. 그래야 허튼 꼴을 안 당합니다. 두 번째는 몸을 막 줘. 100만 원. 200만 원 나한테 투자를 해. 뭐 선물 명품도 주고 막 이유 없이 줘. 그 넙조 넙조 받아 먹지 마. 왠지 알아요?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1억만 빌려줘. 10억만 빌려줘. 어떻게 보면 믿게끔 만들어 놓고. 믿길이. 밑밥을 깔은 거지. 아, 방송 드라마에도 봐봐. 처음에 돈 빌려갖고 이자 10% 이자 준에서 따박따박 갚아. 기가 막히게. 그러면은. 와, 내가 천만 원 빌려줬는데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이게 몇 천이 돼. 그럼 나도 모르는 욕심이 발동을 하지. 그러면은 냅다. 사둔에 8천의 돈까지 끌어다가 갖다 주지. 얼마나 미련한 거야. 그런 두 분들이 다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어. 그 다음이 유별나게 전화와서 내 신금을 울려. 음. 동생심을 유발하네. 응. 신금을 울려. 얼마나 힘들었니 마녀야. 네가 겉으로는 냉정해도 너는 참 외로운 사람이야. 언니가 안다. 오빠가 안다. 남동생이 안다. 까는 소리고. 자, 여러분. 말이 휘황찬란하고 화술이 좋아서 말을 요란 뻑쩍지근하게 하는 사람들. 조심하십시오. 그리고 언행이 일치 안 되는 사람. 내가 이거 내일 갈게 모레 갈게 언제 줄게 한 달 후에 줄게 뭐 해 줄게 약속을 밥먹도 쉽게. 그거 나오잖아. 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뱉고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건 약속이다. 음. 그리고 이거는 내 친구, 동료, 상사 모든 사람들이 적용을 해서 내가 말하는 부분을 눈여겨서 보세요. 새치 혀끝이 너무 달콤해. 내 뒤에 캔디야.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. 그리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덥석 돈을 빌려줬어. 그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돼. 그러면 내가 힘들거나 내가 아프거나 요런 상황이 극적인 상황이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옵니다. 저는 겪어봤습니다. 아,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존경하고 너의 실력이 멋있고 백날 떠들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. 그랬을 때 은연 중에 이 사람의 행동이 딱 나올 때 본심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다가올 때는 냄새가 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인염법에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오지랖 떨지 마라. 내가 그걸 많이 겪어서 후회를 하는데 내가 꼭 베풀어 줘야지 제가 살 것 같아서 베풀잖아. 나 아니어도 저것도 뒤에서 고기 처먹고 잘 살아. 지 옷 사이 거 다 사 처먹고 다 해. 근데 내 것만 안 갚아. 그게 인간의 심리야.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고 부처님이 선행 베풀라 자비 베풀라. 신령님들이 다 어려운 사람 만중생 구할. 너부터 살아. 지랄들. 야 내가 살고 나야 누구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야. 자 근데 여기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기치란 소리 아닙니다. 원리 원칙대로 정법대로 가고 정말 신에서 허락하고 이것이 저 사람한테 절박한 은인이 내가 돼야 되는 귀인의 인염법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여라.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.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.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귀가 얇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많이 당했다거나. 그것도 있지. 내가 지금 그 말하는 게 팔랑귀. 그게 오지랖이야. 쓸데없는 동정심. 쟤 김치도 못 먹을 것 같고. 야 너보다 더 잘 처먹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인스타 가서 뒤져봐. 한우 처먹은 거. 스테이크 먹은 거. 어디 차 타고 여행 가서 펜션에서 막 이제야 우지운 거. 나 발꿈고 나 아껴 쓰고 나 궁상 떨면서 모은 거. 쟤는 한순간에서 그게 인간이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. 하지만 무턱대고 의심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공지를 합니다. 자 들으셨죠? 선생님 말씀 명심하시길 바라고요. 하트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.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콘텐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.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. 빠샤.